도망가면 재미있었겠다라는 솔직히 도망가면 재미있었겠다라는 자 눈 한번 감아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진짜 감았다 하면서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이 야 너무 많잖아 진짜 감아줘 진짜 진짜 네 감아주세요 나 안해 그럼 휴대폰 한 명이랑 들고 있습니다 감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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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았어요? 진짜 감았죠? 네 복근! 감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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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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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들려줬지만 아무튼 다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아직 아쉬웅을 달래줄 곡이 두 곡이나 더 남아있습니다. 더 하고 싶은데 고기 없잖니? 아직 두 곡이나 더 남아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했죠? 자, 다시 했죠? 오케이, 저는 이 무대들을 마지막으로 이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우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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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